물 마셔봐 물 마셔봐 여기 물 천놈이라서 어떻게 먹는지 몰라 여기 있잖아 물 여기 물 있잖아 여기있네 마셔봐 손해줄게 아 이 천놈새끼 자 책임은 좋다 잘한다 먹고싶어 어디 산거 어디 산거 먹고싶어서 포장 뭐있는데 포장 꺼내봐 갖고와봐 갖고와봐 어디 산거 갖고와봐 엄마 줄게 뭐 먹고싶어요 고마워 옳지 꺼냈다 아이고 꺼냈다 그거 먹을거야 보자 어제 산거 보자 이렇게 샀지 이렇게 두개 샀지 둘중에 뭐 먹을거야 뭐 먹을래 둘중에 옳지 그거 먹을거야 먹어 엄마 봐도돼 타도돼 한번만 볼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아우 맛있어 우리 애기들 커플로 스카프 샀지 스카프하고 산에 가서 사진 찍을거지요 아우 맛있어 좀 봐주세요 우리 한이 또 기차를 탔어요 이틀만에 아 20분? 금방이네 야 구경하지마 우리 애기들 우리 애기들 샀지 뭐야 여기 중간에 시간이 많아서 우리 여기 한번 구경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구경해 하하하하 잘 가졌어 잘 가졌어 해나왔어 어디? 어? 해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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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공주들아 배티를 신청한다 눈이 쏴 이제 쟤도 빨간 스카프하고 나타났어 하하하하 귀여워 이거 너네 맞출거야? 일본어 한국어 한국어 인간해 하하하하 너무 좋아한다 한이가 떠나버렸어 떠나버렸어 하하하하 가지마 하하하하 나 지금 술이 마시고 싶은게 아니라 이 그림 때문에 술을 자주 먹어서 어쩔 수 없이 너무 귀여워.. 보도클리 같은 거 하지? 저 아저씨가 분명히 하나만 살아있거든? 이유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막.. 어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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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지금 구경거리 됐어요 동물원에 원숭이처럼 솔직히 구경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이쁜데 저렇게 귀여운데 어떡해 지금 스카브까지 커플러 베고 미치겠네 되게 귀여워요 그거? 내가 또 입어보려고 어.. 죄송 좋아 오빠야 돼 오빠야 돼 좋아 아니야 그만해 나와 그만해, 그만 잘했어요 예뻐해 주세요 미안해 바이바이 아저씨 나 아니야 이렇게 귀여운 척을 하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큐티걸 큐티덕 내려가면 옳지 너무 예쁜 길로 걸어간다 너무 좋아해 저 앞에 저 오빠야들 아직 있거든요 오빠야 맞을까? 가자 가자 저기 강아지도 간다 하니야 쟤 멋있다 근데 빨리 말아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의 주인공이 빛이 해야겠네 빛이 해야겠네 빛이 해야겠네 빛이 해야겠네 춥지? 춥지? 다행이다. 이런 길도 가면서 여유롭게 구경해야 하는데 우리 또 시간을 쫓기고 있어. 또 가봐요. 지금 곤돌라가 한 40분 뒤에 떠났거든요. 괜히 물 떠서. 거기서 여유주의 기계는 커녕 10분 만에 또 보고 와야 됐네. 네, 맞아. 진짜 산 맞지? 어, 산이야. 사방이 지금 맞지?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. 아, 구름 비켜. 강아지다. 이리 오세요. 내려오세요. 가자. 옳지. 우와. 구름이 썰어. 우리 애기. 신났어? 가자. 진짜 멋있어. 저게 산 꼭대기야. 우와, 언니. 구름이 썰어. 진짜 멋있어. 저게 산 꼭대기야. 우와, 언니. 어디 와봐. 어디야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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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구름이 있으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. 정신 승리 전에. 뭐야. 뭐야. 저거잖아. 뭐야. 호스가 뭐야. 아니, 가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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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우와. 정말 예뻐요. 진짜. 저 꼭다리가 너무 예뻐요. 야, 뒤에 오리가 있어. 오리 한번 보여. 오리 안 보여. 아, 이리와! 이리와! 우와, 걸어갈까? 다 먹을 수 있어. 괜찮아요, 이렇게 하면 되니까. 밥 먹고 해줄게. 아, 이리와. 이리와, 이리와. 아이, 타고 싶어? 배 타고 싶어? 어, 이리와. 아, 이리와. 안녕하세요. 스타드가 나의 제외 스타드가 스타드가 저까지 가야된다니 미크렁틀이다 경사봐라 지금 정강이가 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크렁틀이다 여기 그냥 앉아보세요 자동으로 1층까지 도착할 것 같으니까 날카락이 신발 뚫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보다 더 심한 거 보여요? 여기 롤러코스터거든요 아니 이거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는 기름타다 이 길에 우퍼스를 신고 말도 안 된다 마을이 근데 점점 가까워지는데 아직도 멀게 느껴져 드디어 나왔습니다 빨리 오세요 수준이 가득해요 얼굴이 회색이 됐어요 어디가 이하니 야 일로와 하니야 올라와 올라와 빨리 올라와 일로와 가자 엄마 갈게 안녕 빨리 와 올라와 어떻게 올라올거야 오우 멋있는데 아저씨 아저씨 이쁘다는데 부끄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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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어요 이제 알았어요 예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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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갈게 어 месте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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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싸고 올라와 시즈.. 샤이 샤이걸 샤이걸? 언니를 기다려요 언니 맛있는 거 하러 왔어요 샤이! 엄마 여기 있는데? 네 엄마 여기 있는데? 누구 기다리는 거야 지금? 누구 기다리는데? 네 엄마 여기 있는데? 뒤통수 어떡할거야 귀여워 고라니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